일단.. 무슨 랩? 취임진 좀 할까요? 이게.. 취임진 좀 할까요? 소리가 너무 잘한다! 어.. 방금 이제.. 텐젤리 서비스 턴! 텐젤리 서비스 턴! 와 진짜 개하이해! 아.. 얘네 안 되겠네.. 네.. 얘네.. 넌 안 되겠는데? 가자.. 왜 난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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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장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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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오늘 많은 곡들을 부르렀는데 네.. 일단 저희 2분차도 하면서 벌써 시즌이랑 좀 가까이 얼굴을 봤는데 아.. 시즌이 좀..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던데요? 당연하지.. 네.. 네.. 잘 안 보였어요? 네.. 잘 안 보였어요? 네.. 못 보였.. 네.. 못 보였.. 잘 안 보였어요? 네.. 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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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입니다.. 아.. 뭐야.. 뭐야.. 아.. 아니요.. 너무 멀어서 잘 안 들리는데 귀여워.. 우리는 티켓팅을 나름 해봤잖아요.. 아.. 제가 또 했잖아요.. 네.. 아니 왜 경쟁자가 되냐고 굳이.. 그래서 안 잡았어요.. 아니.. 4층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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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요? 뭐라고? 아.. 네..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의 그룹을 타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.. 네.. 시작까지? 아.. 아.. 귀여워.. 저희 팀이 시작이라고 하나요? 아.. 에스탑 너무 많이 나왔어요.. 진짜 맞으셨어요.. 이 에스탑 맞으세요.. 이 에스탑 맞으세요.. 이 에스탑 맞으세요.. 저요 봐요.. 네.. 그런 의미에서.. 에스탑 씨.. 네.. 그리고 오늘 또 이 공연장을 찾아주신 아주.. 어.. 진짜? 사랑하는 형들이.. 뭐지? 1, 2, 7? 바로 우리.. 정우영과 정우영이 왔습니다! 정우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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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 그리고 또 우리.. 에스탑 카리나랑 지진이 왔습니다! 아.. 지진이 왔습니다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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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디.. 그리고 또.. 제 친구 우리.. 더보이즈 선우가 왔습니다! 우와아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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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대박.. 오늘 아이는 뭐야? 정우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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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면 안 되는데.. 드리워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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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보이즈가.. 네.. 여러분들도 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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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띠라고요? 뭐야? 모음으로 말해요! 안 돼! 뜨고 싶지 않아! 아니.. 아.. 아.. 시디자고.. 아.. 아.. 자.. 이제 다음부터 부를 노래 들으면 여러분 앉아있으면 안 돼요! 아.. 아.. 앉아있으면 안 돼요! 빨리.. 일어나요! 빨리 일어나요! 자 여러분 같이 일어나요! 잠시 기다려있습니다! 됐어요! 아.. 앗.. 무슨 밴드 세션?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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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말하려고 이렇게 속하는 거 아니지? 아.. 아.. let's go! Ok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! 오오오오